댄? 댄이 누군데? 하실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에디가 렉하질 좀 해보겠답시고 자기 여친이 자는 사이에 여친 노트북에서 여친이 다니는 회사 기미를 빼돌려서 회사를 짤리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대판 싸우고 헤어진 뒤 앤이 사귄 세 남친이 환승입니다 바로 의사 양반 댄 되시겠습니다 영화에 몇 번 나오지도 않는데 앤이지만 자기 여친이 백수 전남친과 힘을 합쳐 지구를 구하기까지 지대한 기여를 하는 인물인데요 우리는 이 세 사람이 처음 마주하게 되는 장면부터 댄의 시점을 따라 어떻게 지구를 구하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앤과 헤어지고 에디는 백수가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직장도 못 구해서 독촉장은 쌓여가는데 오늘도 전여친 집 앞에서 서성거리네요 고양이조차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돌리는데 에디? 앤은 그냥 걷고 있었는데 에디 댄 에디 그렇습니다 댄 입장에선 수개월 동안 앤에게 말로만 듣던 전남친의 존재를 맞닥뜨린 상황인거죠 앤은 아직 앙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술 마실 때마다 전남친 욕을 해댔나 봅니다 하지만 난 의사 남친 넌 백수 새끼 여자친구 앞이라고 쿨한 모습을 유지하는 댄 바로 서열 정리 키스를 한번 가려주고 쿨한 척 들어갑니다 저 새끼 스토커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그리고 밀려오는 불안감에 이 둘을 지켜보는 댄 대화가 길어질수록 지금이라도 끌고 들어올까 하고 조마조마한데요 전 남친이 여자친구 집앞에 나타나면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만들어 준다? 안 준다? 저는 차라리 깻잎 떼주는 걸 쳐다볼지언정 그렇겐 못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댄은 에디에게 여지를 남겨주고 이후로도 에디가 애니에게 접근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전 남친이 두 사람 사이를 휩쓸고 지나간 뒤 무려 수조에서 랍스타를 꺼내주는 고급 식당에서 화해를 하려는 두 사람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녀와 단둘이 있는 것만 같은 느낌까지 듭니다 근데 또 갑자기 전 남친 새끼가 찾아왔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화도 못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레스토랑을 깽판치는 에디 서빙하던 스테이크를 집어먹질 않나 옆자리 사람 음식을 뒤엎질 않나 댄 시각에서 에디 행동을 살펴보면 너희들이 사귀는 거 잘못되었어 내가 다 부셔버릴 거야 너 같은 새끼는 애니랑 어울리지? 그렇잖아 댄 입장에선 그냥 전남친이 현남친 앞에서 술먹고 깽판치는 상황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 에디가 치는 대사들도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댄 입장에서 봤을 땐 딱 그렇게 들리고요 급기야 랍스터 수조에 들어가서 열을 시키는 에디를 보고 직원이 경찰을 부르려는데 그걸 자신이 의사고 에디가 자신의 환자라며 말리는 댄 근데 댄은 정신과가 아니라 외과의사거든요 누가 봐도 에디가 보인 행동은 분조장인데 아마도 에디가 지구대에 그냥 끌려가게 두어선 안 될 이유가 있나 봅니다 병원으로 데려오자마자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 바로 MRI에 집어넣어버리는 댄 건강보험이 있을 리 없는 에디에겐 검사비만 무려 500만원이 넘는데요 6개월 동안 백수생활로 각종 채무와 고지서에 시달리고 있는 에디의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댄은 진정제를 놔서 움직일 수도 없는 에디에게 그간 당했던 것들을 복수합니다 사실 MRI가 맞는지도 의문스러운 게 MRI 검사실엔 금속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MRI가 강한 자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거든 이렇게 경고표시까지 붙어있단 말이지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플라스틱 같진 않은데 뭐 아무렴 어때 저게 전기충격기든 진짜 MRI든 대충 폐소공포증이라고 진단 내릴 건데 검사를 해보니까 폐소공포증이네요 원인은 꼭 밝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납은 1층입니다 댄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앤은 전남친이 레스토랑에서 무슨 깽판을 쳤는지 봤을 거고 에디는 자신이 충분히 경고를 했으니 이제 끝났겠구나 했을 텐데 앤은 여전히 전남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오빠 에디 결과 어떻게 나왔어? 너 또 그 새끼... 아 왜? 아니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서 걱정되잖아 아니 걱정을... 아... 해 해 전화해 어... 에디 몸 좀 어때? 열나고 메스거려 아 어쩌면 널 못 봐서 사랑의 열병으로 열나고 메스거리는 거 아니... 에디씨 기생충이에요 아... 아... 아 옆에 계셨어요? 아 계신지도 모르고 아 더 줘 아 이게... 기생충에 감염되니까 높은 데를 막 가고 싶어져요 아마 대사이상을 유발해서 몸의 항상성 유지를 방해하는 걸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약 먹으면 기생충 뒤지니까 회축약이나 챙겨드세요 이제 전화 좀 그만하세요 밥 먹어야 되니까 이때 대는 느꼈어요 아 이게 끝난 게 끝난 게 아니구나 앤이 아직 전남친한테 관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앤에게 에디의 검사 결과가 심각하다고 말해줍니다 생각보다 안 좋아 신경, 신장, 내분비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MRI 검사는 하다 말았고 다른 검사는 안 했지만 대충 보면 알아 이런 증상은 본 적이 없어 무튼 전남친 데려와 앤을 시켜 에디를 불러와 삼자대면을 통해 뭔가 단판을 지으려는 댄 에이 내 절이 심하네 댄이 직업의식이 투철한 의사다 보니까 에디를 환자로 착각하고 치료해주려는 거지 이걸 억가하네 네 맞아요 근데 외과의사가 정신착란을 보이는 전남친을 데려와서 동의 없이 대충 MRI 검사를 하고 정작 아무런 치료 행위는 하지 않고 굳이 먼저 전화 걸어서 진료까지 봐준다는 이야기는 말이 되나요? 어쨌든 앤은 에디를 다시 댄에게 데려오는데 봐봐 MRI로 한 번 더 조질려고 하잖아 무튼 에디는 병원에 왔고 여친이 설레발쳐서 MRI에는 다시 못 눕히니까 일단은 둘러대는 댄 선생님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처음 보는 거라 저도 모르겠다니까 목을 쫄라버리는 전남친 이때 여자친구가 MRI를 엔터 한 번으로 돌려버리는데 대놈이 분리가 됨 기생충이 빠져나온 거임 근데 이 새끼는 감사합니다도 안하고 그냥 나가 존나 개빡치는 상황이죠 맞잖아 진료실에는 이상한 탈옷 덩어리만 뱉어놓고 진은 이제 해결됐다고 쌩 가버리잖아 게다가 MRI 비용 500만원을 내 월급에서 메꿔야되나? 버튼은 여친이 눌렀으니까 더치페이 하자고 해봐야되나? 고민 끝에 우리 얘기좀 하자고 하니까 하고 나가버리는 앤 그러고 나선 여친이 전남친을 만나 키스를 하든 전남친이 위기에 빠졌을 때 구해주고 힘을 합쳐 지구를 구하든 댄은 더 이상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 판은 사실 모두 댄이 깔아주었다는 거죠 여친 앞에 전남친이 나타나더라도 둘만의 시간을 주고 전남친이 둘만의 데이트를 깽판 치더라도 신고보다는 치료를 해주고 계속해서 전남친 걱정하는 여자친구에게 오히려 같이 도와주자고 하는 그런 댄이 없었다면 지구는 멸망했을 테니까요 베놈은 중국 자본으로 제작한 영화이고 시작부터 텐센트 로고가 박혀 나오는 영화임에도 중국 색채가 짙지 않다는 평가를 주로 받는 영화입니다 뭐 끼케봐야 중국인 체나준마가 두 번 정도 나오고 중국 음식 먹어주고 중국제 명상 CD를 주인공이 따라하는 정도니까요 그렇다고 영화가 중국 최고를 외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때 이야기인 것이고 중국인 시각에서 베놈을 다시 보면 안 보이던 중뽕이 두어 군데 숨어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배경이 종종 나옵니다 사라왁주 어느 숲과 시부의 야시장을 보여주는데요 이걸 본 말레이시아인들이 베놈의 우리나라 나온다고 우리말 나온다고 흥분되고 막 설렜다고 해요 뭐 우리 어벤져스2 때 서울 나올 때랑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근데 이게 웃긴 게 1년 내내 여름인 말레이시아에서 뿜어지는 승무원의 입김이라던가 도로에 우수수 떨어진 낙엽 역주행하는 구급차 말레이시아에선 쓰지 않는 구급차 번호 119 엄마나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중국은 우측 통행이고 소방 구급차 번호도 119란 말이지 다음 시부의 야시장은 또 어떤가요? 딱 봐도 중국 분위기의 홍등과 노점마다 크게 적힌 중국어 라이엇과 시비붙은 사내들이 쓰는 중국어까지 이거 완전 중국이잖아? 물론 뒤에 말레이시아 음료를 파는 노점도 있긴 한 걸로 봐서 뭐 시부의 차이나타운 야시장 정도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니 이게 무슨 말레이시아냐고 그니까 딱 그런 거예요 할리우드 영화에 서울 나온다고 했더니 대림동 조선 쪽 시장 막 요런 것만 보여주고 배우들이 전부 다 중국어만 살라살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뒤에 냉장고에 처음처럼 뭐 진로, 참이슬 이런 소주들이 있는 거지 그래 놓고서는 사우스 코리아 서울이라고 자막이 나와 야 간판 봐 완전 중국이야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할리우드 영화에 나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고작 보여준 게 차이나타운 야시장이냐고 아쉬워하는 반응들이 있었어요 만약 중국인 관객이 이 영화를 봤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분명 영화 속 장소는 말레이시아 동부고 샌프란시스코고 이런데 하오하오 말레이시아에 우리 동포 많이 산다 해 미국에서 중국인이 가장 많은 곳이 샌프란시스코다 해 뽕은 정작 지들이 차는 거야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우조선을 씨바 베이징에다가 떨구든가 상상을 해보자고 이번에 닥터 스트레인지 2가 개봉 예정이죠 영화 시작하자마자 카카오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등장하기 전에 한 번 더 카카오 그러더니 웡한테 연락하기 위해서 미스틱 도어가 아니라 카카오톡을 쓰는 거야 야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저는 대충 동양이니까 비빔밥 먹을래요 에인션트 원더 오라 그래 걔가 요즘 비건한데 이야 이 얼마나 국뽕이 차지나요 여러분 뭐 아무튼 그 일이 베놈에서 일어나는데 두 번 일어나는데 에디가 구인구직을 할 때 QQ챗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박사한테 연락할 때 또 사용을 해요 무려 텐센트가 만들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QQ챗이거든요 사실 이게 뭐 아 텐센트가 이렇게 자기네 메신저를 PPL하네 할 수 있기도 좀 애매한 게 이거 미국에서 쓰는 사람이 없거든 중국 내수용으로만 쓰는 메신저거든 아니 쓰지도 않는 걸 뭐하러 쑤셔박아놨대 인간을 주식으로 삼고 지구를 지배하겠다는 베놈이 에디의 애완 액체괴물이 될 때까지 이 영화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베놈은 인간을 주식으로 삼는 애가 인간을 보호하는 애가 된 건데 태도가 180도 바뀌었단 말이죠 영화는 이걸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폭주기간차 마냥 내리달리는데 이게 지구를 지키고 있는 마블 히어로들과 좀 어떻게 비벼볼라는 얕은 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로 인해 베놈은 지구를 정복하려는 무시무시한 외계인에서 초콜렛에 환장하는 애새끼가 되어버렸고 이러니 이게 속편이 제대로 나올 리가 있나 애초에 방향이 잘못 잡힌 거죠 MCU에 한번 비벼보고 싶은데 합류시키고 싶은데 그러려면 베놈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막 안티 히어로 다 찢어발기는 괴수 가 아니라 말 잘 듣는 도베르만이 되어야 한단 말이지 그러니 자연스레 관람 등급은 내려갔고 제일 선정적인 씬이 모니터에 나온 스파이더맨 궁뎅이를 하는 장면이 되었겠죠 그냥 씨바 어벤져스에 견디기 힘든 애새끼 캐릭터만 하나도 늘어난 거요 후속작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에 있는 베놈2 리뷰 영상 참고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김채호의 필름찍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밀리고 밀렸던 트랜스포머 3편 리뷰입니다 트랜스포머 리뷰로 찾아뵐게요 트랜스포머 3편 리뷰로 찾아뵐게요 트랜스포머 1번 트랜스포머 1번 트랜스포머 3편 리뷰로 찾아뵐게요